오늘은 상향원을 바라는 여성들을 위한 한 가지 재미있는 조언을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 신고를 누르러 오신 여성시대 덕후 트위터 남연결 해연결 네이트판 여러분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못 가놓고 말해서 여성시대는 이제 fm을 주장하며 남염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나 직업이랑 학벌이 별로인데 결정사 고민 중이다 라는 식으로 20대 때 남염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30대 때 부랴부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천국이 되었고 결혼정보회사 잘 아는 여시 있으면 댓글 좀 주라라는 식으로 결정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 여성시대이죠. 남성을 미워하는 fm을 하면서 상향원을 하고 싶은 여성의 스펙은 초대조례 간호조무사 연봉 2600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7살이라 나이는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결정사에 가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얼마나 양심 없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나보다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은 좀 그렇다 나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결정사는 상향원하러 많이 간다면서 라는 식으로 간호조무사 연봉 2600만원 월급 실수령액 190만원 여자가 자신보다 돈을 잘 버는 남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fm리즘이란 게 뭡니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길 바라는 근본적인 평등사상에 기초한 게 fm리즘 아닌가요 하지만 재밌게도 결혼을 앞둔 여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어릴 때 입이 부르트도록 주장하던 남녀간 평등은 개나 줘버리고 남성이라면 모름지기 여성보다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말하며 상향원을 주장한다는 거죠. 간호조무사 월급 190만원 여자는 남자들이 조건을 더 따진다고 속상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여성 외모도 안 예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여성시대를 하는 여자가 맞는 걸까요? 이 여성의 학력 수준은 비동사를 아는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과연 이 여성이 남성과 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여성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 영상에 신고하러 오신 각종 여초 커뮤니티 여러분을 위한 개꿀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2024년 결정사를 해본 여성시대 회원님의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느개비라고 부르는 데는 가정교육을 어머니가 잘 못했기 때문일 테죠. 애석하게도 결정사에서는 가정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풍비박산난 집안은 결정사에서 어필하지 못할 테니 상향원하고 싶다면 그냥 고아로 세탁하는 게 어떨지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거지시키고 싶은 상향원 남성들은 학벌 좋은 여성을 원하고 중경회시 이상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트위터와 여성시대에서 FM리즘을 심도 깊게 탐구하였으나 그건 가방끈 길이에 하등 쓸모가 없으니 여러분은 학벌에서도 미달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비동사가 인생의 커리어 하이인 FM리스트 여러분께서는 상향원하고 싶으면 일단 공부부터 다시 해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향원을 하고 싶은 남자들의 집안에서는 여자 쪽 부모가 대졸이길 바란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느개비라고 부를 시간에 빨리 가족들 대학부터 보내는 게 어떨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FM리스트 여러분이 상향원을 하고 싶다면 일단 학벌을 갈아엎어야 하고 부모님의 가정환경이 유복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 FM리스트 여러분이 과연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고등학생 때는 쭉방 네이트판 트위터하면서 여성인권 운동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 여성시대하며 간호조무사로서 힘을 낸 당신의 노고를 알아줄 남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한 가지 참고해주세요. 요즘 남성들은 폭폭론 설거지론 때문에 절대로 호구결혼을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냥 FM리즘의 의리를 지키며 비혼 비혼의 비출산을 실천하며 늙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FM려성이 상향원을 바라는지 알아봤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상향원이 가능한지 개꿀팁을 전수해봤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와잉여 양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참고로 간호조무사 여자는 27살도 아닌 게 맞나이 27이라 원래 나이는 29살이다.